예 제주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저렇게 해가 떠오르고 있어요 아우 너무 예쁩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일찍 어박스케치를 시작하고 아침을 먹고 오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 가는 날 좋네 괜찮아요 그냥 그리만 그렸지 자 마지막 날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잤어요? 네 하나 집 파는 거지? 민준 배 하나 파? 자금 배 파야지 자 인숙쌤 가만히 있는 요배 네 민국쌤 이영쌤 그림자로 나왔네 야 나 저 의자 보고 사람 앉아 있는 줄 알았다 내 뒤에 사람 앉아 있는 줄 알았죠? 뒤로 보고 있는 줄 알았지? 그렇죠 포인트 잡아서 무너진다 행사님 많이 그리셨어요? 네? 많이 그렸어요 이번에? 아니 많이는 못 그렸고요 크고 작은 거 이것만 한 건 가꾸고요 어 좋네 우와 그 어디야 그리다가 말았지 그리다가 말았지 그리다가 말았지 그리다가 말았지 앞뒤로 닫고 앞뒤로 닫고 이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엘라 쌤은 어떻게 많이 그렸어요 이번에 여행 때 그냥 그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희행 쌤은 그림 많이 그렸어요? 아침에 아침에만 많이 그렸어요? 아침에 한 잔 아침에 한 잔 오늘 말고 여행 동안 아 프로는 자리에서 하나씩 아 프로는 자리에서 하나씩 아 네 이분 누구지? 아 주현 쌤인가? 저요? 예 아 아 아 어 스테들러 매니아 좋아 이렇게 사진 찍어줘야지 네 개성스럽게 지우개 좋지 그 지우개도 좋아 이게 잘 뭉치더라고 응 그래서 찌끄러기가 이렇게 막 아 똥이 덜 남아서 오케이 그런 멘트 좋아 여기 쌤 와보니까 어때요? 제주도요 제주도요 제주도 근데 잘 아시던데 제주도를 자주 오신거에요 안그러면 제주도 사셨어요? 저는 고름살기를 한 5번 정도 어 5번이면 55 25 아 3달 살았네 아닌가 한달 살기도 하고 아 어쩐지 잘 아시던데 그때 저 12기 때 여기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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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그랬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는 좀 괜찮네 어 여기도 괜찮네 뷰가 정말 좋아요 여기도 좋네 이 분이 누구시지 그늘을 요거 딱 그늘에 잡은건가요? 그거 딱 맞을거 하세요 좋습니다 오 좋아 영희쌤도 오늘 처음 참가하는 거잖아 어때요? 와보니까 어머 인터뷰 하시는 거예요? 인터뷰는 아니고 그냥 거기다 내꺼야? 나 안 할래 왜? 인터뷰 인터뷰 근데 너무 좋아요 좋아 좋아 언니 안 걸렸다 어 아 으 으 에어 방이 옆에도 찬 얼굴 나오고 아 이렇게 잘 안보이네요 오케이 아 아 카메라 보고 손 한번 흔들어 주 있어 으 오오오오 으 으 연출! 좋아! 자, 이번 일정의 마지막 공식 식사! 중식으로! 안녕하세요! 사라는데 단체! 단체! 2층이세요! 네! 맛있게들 드세요! 네! 맛이 좀 어떤가 모르겠네! 나도 안 와봐가지고! 지선쌤 어디 계세요? 많이 드세요! 아니? 지선쌤! 많이 먹어! 아! 많이 드세요! 한라산이 엄청 잘 보이네! 그러니까! 너무 잘 보이네! 이런 날 올라갔어야 되는데! 그러니까! 갔다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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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! 수리쌤 지름이 있어요? 네! 찾죠! 그림자를 이렇게 세워요! 묻혀요? 가로로! 응! 아! 뒤로 나온 물 있다! 뒤로 나온 물 있네! 수리쌤! 아우! 구름이! 구름이! 부름이! 구름이! 구름이! 아 이거 좋다! 이즈! 구름이! 자! 마지막! 손을 한번 흔들어 주세요. 인숙쌤 좋아 좋아 그림 좋아 머리 참바라고 내가 면세점에서 만났대 면세점에서 만나겠다 면세점에서 만나겠다 다음에 만나요 자자자 우리도 철수할게요 수고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시 차로 다 타세요 이제 추워서 안 되겠다 콜라로 가라구요 둘이 한번 더 타세요 안녕하세요 빨리 잡아먹어 자자자 호연이 7일 남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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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연이 3일 남성 호연이 8일 남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